직장에서 일하다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그게 심한 피로로 이어지고 결국 무기력해지는 걸 다 태워버렸다는 뜻의 번아웃이라고 부릅니다.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느낀다는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번아웃을 질병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. 한승구 기자입니다. 일 열심히 잘하던 사람이 직장에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에는 일을 싫어하게 되고 일도 못하게 된다. 이걸 별도의 병으로 볼 건지를 두고 수십 년간 논쟁이 이어졌는데 WHO가 결론을 내렸습니다.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증후군, 번아웃을 이렇게 정의하고 질병으로 분류를 했습니다. 몸의 에너지가 다 소진되는 느낌이나 자기 직업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냉소적인 느낌을 받게 될 때 또 업무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를 주요 증상으로 봤습니다. 학업 같은 다른 분야가 아니라 오로지 직업과 관련된 것이라고도 명확히 했습니다. 이 기준은 2022년부터 효력을 갖게 됩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표준 질병 분류 체계가 개정되고 나서 2026년부터 적용이 될 텐데 그때부터는 의료비라든가 유병률 같은 관련 통계도 만들고 치료 예산 배정도 가능해질 걸로 보입니다. 번아웃은 목표를 너무 높이 잡거나 노동시간이 너무 길었을 때 잘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일의 강도와 양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갖는 것 말고는 별다른 예방법이 없습니다. SBS 한승구입니다.